이스라엘과 미국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확전의 수렁을 피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공격이 최선의 방우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일시적으로 탱크 수십 대를 진격시켰다가 철수하는 기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제한적인 탱크 진격 기습작전은 보다 광범위한 지상작전을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주 전에 처음으로 특수부대원들을 가자지구 안으로 투입해 인질농류장소나 하마스 지도분신처 등을 파악하려는 지상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신에 하루에 250회 이상 지금까지 7천회 이상 가자지구에 대한 가치없는 폭격을 연일까 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인명피해가 7천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군으로 가자지구를 침공하게 되면 시가전을 벌여야 하므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연기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했으나 하마스에게 대규모 침공이 언제라도 단행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엔과 아랍국가들이 촉구하고 있는 휴전제에 대해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하마스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 지원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만 막대한 인명피해와 확전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정교한 전쟁계획을 마련하든지 대규모 가자 침공 대신에 족집기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 작전으로 하마스 분쇄 작전을 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배후에서 대리 조직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이란과 그 대리 조직들에게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하메네이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란 대리 조직들이 중동지역 미군들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주에만 중동지역 미군들 가운데 2500명 있는 이라크와 9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시리안에 미군 전초기지에 로켓포와 드론 등으로 14번이나 공격당해 20여 명이 경상이지만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서한지구의 이슬람지하드, 레바논의 헬스폴라 등 대응을 받는 대리 조직들이 고성능 무기와 미사일, 폭탄으로 중동지역 미군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항공모함 스트라이크 전단, 최신의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치없는 보복을 단행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